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첫번째 링크를 통해 강의 노트를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유니티 기초 조작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유니티 에디터에는 다양한 창들이 같이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씬에 존재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표시해주는 하이라키, 게임 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씬, 실제 게임이 실행되었을 때 화면을 보여주는 게임, 하이라키 또는 씬에서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인스펙터 프로젝트 폴더 내에 모든 액셋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 경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콘솔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라키입니다 하이라키는 현재 씬에 존재하는 게임 오브젝트들을 표시해주는 창입니다 오브젝트 간의 정보를 표현해주며 오브젝트 선택, 삭제, 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 원하는 오브젝트 종류 클릭을 통해 오브젝트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맵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씬과 게임입니다 씬은 게임 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뷰입니다 인게임 카메라와 무관하게 자유시점으로 이동하며 오브젝트를 배치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맵, UI, 라이팅 등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며 필수적인 창입니다 게임은 실제 게임이 실행되었을 때 플레이어가 보게 될 게임 화면, 즉 메인 카메라가 비추는 곳만 보이는 창입니다 테스트 플레이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와 콘솔입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폴더 내에 모든 에셋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여러분이 추가한 다양한 리소스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에셋을 씬으로 드래그하여 임포트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컴퓨터 디리토리처럼 삭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솔입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고, 로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창입니다 스크립트의 함수를 통해 출력된 정보를 게임이 실행되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만약 테스트 중 에러가 발생하면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유니티의 에셋 상점인 에셋 스토어에서 에셋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받은 에셋을 에디터에 가져와 배치해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의 자료에 있는 에셋 스토어 링크를 통해 에셋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에셋은 이 파란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면 내 에셋에 추가되었다는 문구가 뜨며 유니티에서 열기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디터에서 패키지 매니저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에셋인 프로토타입 맵을 로컬에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임포트를 누르는데 이걸 누르면 특정 파일들만 선택하여 임포트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돼요 저희는 그냥 전부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에셋이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에셋을 씬에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으로 탭을 변경해 주시고요 방금 받은 에셋에서 프로토타입 그리고 프로토타입 맵 프리팹 폴더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프리팹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프리팹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햄버거 레시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엔 총알이나 몬스터와 같이 오브젝트를 반복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은 일일이 만들기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프리팹입니다 정리하자면 프리팹이란 미리 만들어둔 게임 오브젝트 템플릿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실습으로 돌아와서 프로토타입 맵 프리팹을 씬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맵을 씬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씬 둘러보기를 연습해 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 시야 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 스크롤을 통해 줌인 줌 마우스를 할 수 있고 알트와 마우스 왼쪽 드래그를 통해 오브젝트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며 마우스 휠 클릭 드래그로 화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WASD와 우클릭을 통해 앞뒤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상태에서 Q1을 통해 위아래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지금은 티가 잘 안나지만 컨트롤을 통해 느리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F를 통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카메라 포커스를 잡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로 UI 작업이나 2D 게임의 제작에 사용되는 2D 버튼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 자료에 다 있으니까 천천히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울 게 너무 많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적응될 거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프로그래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접 손으로 코딩하며 게임을 만들 생각에 기대를 하시고 계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C샵 스크립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여 Create Mono Behavior Scrip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샵 표시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이 흔히 아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오브젝트의 생기를 불어넣는 스크립트입니다 이름을 Tutorial이라고 변경하고 더블클릭하여 오픈해 주겠습니다 혹시 만약 더블클릭을 했을 때 Visual Studio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DE가 나오지 않는다면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티 C샵의 기본 구조를 볼까요? 이렇게 Mono Behavior와 Start 그리고 Update라는 글들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뭔지부터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저희의 스크립트 전체를 햄버거 가게 즉 집게리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집게리아라고 생각했을 때 Mono Behavior는 집게리아의 가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니티에서 스크립트의 기본 설계서 같은 존재인 셈이죠 또한 모든 스크립트들은 이 Mono Behavior를 선송받아야지만 오브젝트에 부착이 가능한 스크립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 안에 위에서 봤던 스타트와 업데이트 같은 행동 매뉴얼이 적혀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스타트 함수입니다 스타트 함수는 출근하자마자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게임이 시작될 때 딱 한번 실행되는 함수이죠 집게리아에 출근하자마자 재료 준비, 조리 도구, 손질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즉 스폰지밥에 비유하자면 스타트 함수 안에 재료 준비와 재료 도구 손질이 있는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스폰지밥으로 비유하자면 스폰지와 계속해서 개살버거를 만드는 느낌인 것이죠 이걸 함수로 표현하자면 대충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보시면 awake, fixed update, rate update와 같은 추가적인 기본 Mono Behavior의 함수들을 적어놨는데 이것들은 다음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힌트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로 소수점이 없으며 음수와 양수 모두 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주로 레벨, ID값 등을 판별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float이 있는데 이것은 실수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입니다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항상 값의 끝에 F를 붙여야 합니다 주로 체력과 같은 정밀한 수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double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실수를 값으로 가집니다 float보다 정밀하며 float과 다르게 값의 끝에 F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역할은 float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string인데 이는 글자들의 묶음 즉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는 변수입니다 값을 큰 따옴표로 감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닉네임 채팅, 캐릭터 대사 등 전반적인 문장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한 글자만 저장하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캐릭터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텍스처 입력 기반 게임에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리언입니다 논리값 즉 true, false를 판별하며 조건문에 사용됩니다 죽었는지 살아난지, 체력이 얼마 이하인지 등 전반적인 조건 체크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강의 노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볼까요? 아까 배웠던 자료형들을 모두 사용해보고 이것들을 실제 에디터 콘솔에 출력해보는 실습을 해봅시다 일단 저를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nt 레벨은 1 플롯은 3.14로 하겠지만 플롯 자료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f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더블이기 때문에 플롯과 다르게 f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감쌉니다 캐릭터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감쌉니다 마지막으로 불리언까지 작성하면 이제 이것들을 함수가 처음 시작될 때 로그로 모두 출력해봅시다 네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버그 로그는 콘솔에 로그를 출력하는데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바깥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중과료에 변수 이름을 넣음으로써 간편하게 변수의 값을 바로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컨트롤 S로 저장을 한 후에 이디터로 돌아가 봅시다 작성된 스크립트는 스크립트가 그냥 폴더 내에 있다고 해서 게임을 실행할 때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씬에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넣어줘야만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씬에 추가해줄 겁니다 하이라키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엠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뒤에 튜토리얼이라고 이름을 변동해주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인스펙터가 나오게 되는데 방금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에 스크립트가 붙음으로써 게임이 실행되면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된 겁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를 통해 콘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스타트 함수의 역할 그리고 자료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실습입니다 이번엔 아까 사용한 변수들을 재활용하여 기초 연산을 수행할 겁니다 현재 화면과 같이 변수의 값들을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젠 업데이트 문을 사용할 겁니다 우선 코드를 모두 작성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해 봤는데 여기서 input.getKeyDown이 무엇이냐면 키가 눌러졌을 때를 감지하는 조건문입니다 따라서 메뉴의 if input.getKeyDown A 즉 A키를 눌렀을 땐 HP를 20만큼 감소시키라는 뜻이 납니다 하지만 HP가 0이 되면 캐릭터가 죽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S문을 통해 HP가 0이 되었을 땐 Ease Alive가 false가 되며 죽었다는 로그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을 보시면 D를 눌렀을 땐 A와 반대로 치유를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10만큼 체력이 회복되며 100 이상이 된다면 체력이 100으로 고정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면 만화를 소모하며 스킬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만화가 0보다 작아진다면 만화가 부족하여 스킬이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 시작 버튼을 눌러봅시다 네 그럼 A를 계속해서 눌러볼까요? 이렇게 체력이 줄어들며 나중에 0이 되었을 때 죽었다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를 누르면 체력이 10씩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며 만화가 소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화가 부족하면 스킬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제입니다 현재는 HP가 0이 되면 사망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력 회복이 가능하며 스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현상을 흔히 게임에서 버그라고 부르죠 그러니 is alive가 false라면 힐 및 스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버그를 수정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정답은 강의 노트 맨 아래에 있으니 과제 수행 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